11기 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1기 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제로 여러분과 1시간 10분 정도 함께 나누려고 모였는데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좀 알아야지 난이도를 조정하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손 들면 무한하니까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잠깐만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손 내려주시고요 못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제 수준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제자반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자반에서 11기 읽기 부분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렵게 가면 힘들다 해가지고 난이도를 굉장히 낮추라 낮추라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최대한 낮춰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좀 어려워요 일단 사람들의 이름도 어렵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야 11기 하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면 정상이고 아니면은 아 내가 많이 실력이 늘었구나라고 이해가 잘 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해만 되면 되거든요 기억은 안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료를 많이 드렸어요 거기에 어떤 연대기하고 구조하고 오늘 파워품드 영상으로 자료로 나가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아 여기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신 것 중에서 구조로 본 11기 뒷변에 보면은 11기의 연대기 나오죠 그 네모 큰 박스로 돼가지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진 게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쭉 있어요 보면 여러분이 거의 90% 이상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중인명선, 광인효연, 숙경연, 영정순, 헌철, 고순 이게 뭐죠 이게?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이에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좋지가 않은데 허락 어렸을 때부터 노래처럼 달고 있던 거여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웁니다 저도 그때그때 하고요 중요한 사람 명명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 왕들은 왔다갔다 헷갈리거든요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고 또 동명인인들이 많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왕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외우려고 한다면은 신학교를 가셔야 되고 가셔도 거의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해만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의 11개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역사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역사를 알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한 공동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도요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외국에 간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입양됐던 사람들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오지만은 자긴가 누군가 찾기가 힘들고 자기가 누구인가 항상 혼란 속에서 결국 한국으로 와가지고 나의 태어난 엄마 나를 낳아준 아빠가 누군가를 찾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누군가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건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분석력도 있고요 어떤 것을 판단할 능력도 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면 그런 모든 지적 능력이 있어도 과거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삶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물건을 딱 보았습니다 이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서 쓰이는 것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면 되냐면요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그렇죠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든 사람 찾아가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요 사람이 누구인가 왜 사는가 가장 존재론적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에게는 너 자신을 알라보다 하나님을 알라가 지상명령이다 하나님 이해 없이 자기 이해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내가 누구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주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고 또 역사를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같이 중요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보면 가장 어둡고 긴 터널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여기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끝모를 터널이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요셉을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형통한 시간이요 그러면은 아마 따귀를 한번 올려붙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읽으면서 단 한 분도 거기에 의무를 달지 않습니다 왜 의무를 달지 않냐면은 요셉의 전 인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다는 것은요 한 개인의 역사 요셉의 전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성공이나 실패가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하지 않고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거시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걸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다음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낙망하게 되고 현재 조금 좋은 시간이 있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전 인생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알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넉넉히 지고 갈 힘을 얻게 되고 또는 작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요셉이 절망 가운데서도 위대했던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여호와 빼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욕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린 것도 형통한 거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순간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이런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2000년 전 전에, 2000년 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격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을 다 알고 계신데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것과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아는 것 또는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것하고 아는 방식이 다르죠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가 누구고 기본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정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댐댐이 성품이었던지 인격이었던지 특히 일부분도 알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를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체험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 댐댐이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극율이 많으시다 몇 가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야기, 스토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인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돼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장기간에 합숙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의 교단, 우리 교단에서 했고요 그런 쪽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지식이 없이 그 단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하자고 해놓고서 뭐가 보였냐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게 아무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너무 기도하는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과 판단을 너무나 지나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하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선교단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주시는 평안이라든가 신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마음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풍성하게 나타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매일 기도는 하는데 성경 한 자 안 보는 사람은 더 이상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타내는 성품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가기 위해서는 나타내신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위배되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고 그 점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사람보다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역사, 시대, 문화, 언어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간격을 메워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열한 개화를 읽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질의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적인 상황,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지도가 보이시죠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4개의 세계사 시간에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에 대해서 배우셨죠? 성경 시간인데 또 세계사가 나와가지고 힘들어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아메리카에 아메리카는 옛날 역사 속에서는 기록이 많이 안 돼 있고 이 주 대륙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중국의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 하고요 여기가 인도거든요 인더스강 유역에 있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위 사이에는 여기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여기에 흐르거든요 여기가 메소프타미아 지역에서 메소프타미아 문명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 지역인데 이집트 문명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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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군데의 문명의 발상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황하, 인더스, 티그리스, 메소프타미아, 이집트 그래서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황하강, 인더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나일강 해가지고 네 개의 문명이 있는데 왜 제가 이 네 개의 문명의 발상지를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냐면 성경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발상지를 끼고 있게 되는데 어느 문명의 발상지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프타 문명이 만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집트 지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이 메소프타미아 지역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형태로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신하의 반도라고 해가지고 사막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프타미아, 이집트는 예로부터 굉장히 강한 강대국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메소프타미아 지역에서 큰 왕권이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 어디를 견제하려고,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이쪽을 항상 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여가지고요 사막 지역이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었고 길이 항상 이쪽으로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거대한 왕국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메소프타미아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이기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메소프타미아로 진격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메소프타미아 지역에, 이집트 지역에 어디에 왕권이 더 강하게 성립되었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항상 그 그림 속에서 하시면 되기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알려드렸고요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크게 세부모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한 말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정복시대, 왕국시대, 포로 및 귀환시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정복시대는 앞부분을 제가 빼놓기는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계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00년의 노예 생활 이후에 출애급하여서 가난, 정복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여기를 정복시대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한 이후에 부족국가를 이루다가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족장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요 BC 2100년 정도로 추산을 해요 BC AD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는 것은 AD고요 그 다음에 AD 1년 이전이 BC 1년으로 바뀝니다 원래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AD와 BC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BC 21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2100년에다가 우리가 지금 2010년도죠 합쳐가지고 지금부터 약 4,110년 정도 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C 2100년이면 감이 안 와요 우리도 여러분 고조선이 몇 년도에 건국되시는지 아세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오늘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BC 2333년경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왕족이 쭉 오다가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BC 1446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고조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나서 최초의 왕을 이루는 사람들이 사울, 다위, 솔로만 해가지고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의 왕만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었고요 이 열두 지파를 아우르는 왕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왕이었고 그 다음,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만 때 가장 강성한 강대국을 이루었었는데요 강대국을 이루었는데 많은 것들을 건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차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르후보암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 르후보암 왕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거절하자 북쪽에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왕국이 아니라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열두 지파 중에서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고 나머지 열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하죠? 항상 연결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디가 더 정통성이 있나요? 예, 국정원에서 안 나와도 남쪽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죠? 남쪽에서 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북쪽에 굉장히 종북주의자가 있으셔도 그건 북한에 가서 그렇게 하시고 남한에서 사는 남한인데 정통성이 남쪽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왕들이 많이 바뀌면서 혼란이 하게 되고 어디가 더 오래까지 살아남아야 되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쪽 유다 우리가 남쪽이었으니까 남쪽에 더 살아남아야겠죠? 남쪽 유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벨론은 포로시대라고 하는데요 선지수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하면서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아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서 귀환하는 이야기까지가 구약의 전체에 나오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포로시가 언제쯤이냐면요 BC, AD가 아니고 BC입니다 BC 586년경이거든요 BC 586년경이면 잘 개념이 안 서죠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 언제쯤 시작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셔도 큰 소리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요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신라가 건국된 게 제일 먼저 건국되는데요 BC 57년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되기 약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멸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그리고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한 4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멸망해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다 멸망해가지고 포로를 하고 귀환하고 그리고 나서 한참 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구약을 외우기 쉽게 한 표인데 여러분 표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찾아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해가지고요 혼란 돼 있어서 여러분 모르시는데요 역사서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요 그 시가서는 어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세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모로 있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쭉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쭉 보게 되면요 위에 것만 보게 되면 창출, 민수, 삽사망이에요 창세기, 출애국기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에서는 시간이 멈춰요 신해산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라고 신해산에서 있었던 시간적으로는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빠졌던 거고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다수 민수기에서는 광야로 지나가지고 가난 땅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가난 땅 바로 직전에서 모아평야에서 몇 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했냐면 가데스바나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못 들어간다 불평해가지고 성인이 된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였다 해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데스바나에 있을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리고 두 명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여우수하고 갈래 그러다 보니까 모아평야에서 가난을 건너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세 미만의 사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아평야에서 모세가 다시 추레급기, 레위기 때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주는 말씀이 신명기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고정돼 있고요 여우수와는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하고 나가지고 살아갈 때 이야기가 사사들이에요 이때는 왕들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열두 지파가 부족 연맹 형태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고 이 사사기는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암흑 시대였거든요 그 암흑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에피소드가 이 룻기에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그리고 나가지고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이때부터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때 사울왕, 다일왕이 있게 되고요 열한기에서는 솔로몬 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한기,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는 이야기까지가 여기고 우리가 살펴볼 때가 이 열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가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욕 있잖아요 욕기에 욕 시대 배경이 언제로 생각하냐면 족장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라고 표시할 때 양, 소 이런 걸 갖고 평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족장시대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시편이 거의 대부분 누구의 노래냐면 다윗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았던 사무엘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도서, 자몬, 아가는 다일 이후에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여러 왕들이 살던 시대에 많은 지혜자들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서, 소선지서 저기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길 네 권 뺀 나머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나중에 분열 왕국 때나 나타나게 되는 선지서들이에요 이때를 배경으로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밑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열한기 시대를 다루고 있는 게 역대기예요 역대상, 역대하 그런데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같은 저기 선상에서 따로 띄워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에미야는요 역대기와 비슷한 관점 속에서 쭉 쓰여지는데 포로 이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에미야 순서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쓰여졌던 무렵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더고요 그리고 포로기 때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학계 스가리아 선지자는 포로 이후 귀환해가지고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학계 스가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느에미야 끝 무렵에 개혁이 일어나도 개혁이 실패를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실망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역사, 성경이 쓰여진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한 3,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가 BC 4년이에요 원래 AD 1년으로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BC 4년인데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신약시대가 그 이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쭉 이런 흐름이다 이해만 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성격 1도 학교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러분께서 참고로 하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성격 1도 학교에서 나왔던 그림들 중에 11기 상하를 아주 자세하게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물고기 그림인데 이거를 여러분 도표로 나와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까지 해가지고 단일왕국이고요 솔로몬을 끝으로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고요 남쪽의 왕은 루호보암 왕입니다 누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쪽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왕국이 더 오래까지 가요? 나눠져가지고 끝까지 늦게까지 가는 게 남쪽 유다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왕은 가다가 일찍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이 두꺼운 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얇은 선으로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요 11기 시대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11기의 거의 대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북쪽이 멸망하고 나서야 남쪽 유다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남쪽 유다왕들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시대가 어떤 시대다 이걸 보여주는 정도로만 남쪽 유다왕들은 소개가 되고요 거의 스토리는 북쪽 왕들을 배경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고 멸망 이후에 남쪽 유다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선지수자들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가요 선지서 읽을 때 아 이 시대 때 이런 선지자들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기를 보게 되면 11기상 1장 15장 11기하 15장 그리고 11기하 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요 11기상 앞부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까지가 11기상 머리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 몸통 부분의 이야기가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들이 살해를 많이 당하고요 다른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 왕조들이 있게 되는데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이루었던 왕조가 누구냐면은 바로 오무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두 왕조가 가장 부강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11기 상하 부분에서도 오무리 왕조 예후 왕조 여러분 이 표표에 보시게 되면은요 네모 박스 편 11기 연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왼쪽 북이스라엘에 보면은요 885년에서 874년 여기 오무리 있죠? 오무라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오무리 보면 오무라이스 생각이 나는데 이 오무리부터 여호람 세 칸 밑인 여호람, 요람 있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오무리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무리부터 여호람까지를 오무리 왕조라고 이야기하고 여호람은 밑에 다음이 예후인데요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를 열게 되는데요 예후부터 네 칸 밑인 스가래까지 예후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스가래는 결국 살해당하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표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표를 보게 되면 왕들의 이름 중에서요 중간에 줄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왕들이에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밑줄 그은 왕들은 자살한 왕 그리고 열한기에 보게 되면은요 항상 누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왕인지 따르지 않은 악한 왕인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모를 친 왕들은 다 선한 왕들이에요 쭉 보시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쪽에서 선한 왕들은 어느 쪽에만 있습니까? 남유다 왕들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남한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요? 남유다 왕 중에서도 전부 다 평가가 좋은 게 아니고요 몇몇의 왕들이 평가가 좋고 전성기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여러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화살표가 길다고 길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대가 똑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한 왕을 한 칸씩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꼭 몇 년 정도 활동했는가 찾으시려면 연대를 계산하여 숫자를 계산하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오무리에서 여호람까지 그리고 예후에서 스가라까지 이 왕조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 부분 몸통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여로보암 이세라고 있죠? 똑같은 여로보암이 그 왕조를 시작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써가지고 이세라고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왕입니다 그리고요 꼬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멸망할 때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똑같이 아시리아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래가지고 왕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왕들, 중요한 왕들을 쭉 여기 적었습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요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은 북쪽 이스라엘 왕 이것도 특별히 오무리 왕조, 예후 왕조에 집중되어 있는 역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암기는 잘 안됩니다 저도 암기가 잘 안됩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기억하고요 항상 어렵지 않게 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로 그냥 해가지고 큰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성경에 상하라고 쓰여진 구약성경에 상하라고 쓰여 나누는 이 책들은요 원래는 한 권의 책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기는 작업을 해요 70인경이라고 이때 70인경 번역하던 학자들이 사무엘을 중간을 나눠가지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나눠놓고 열한기를 열한기 상, 열한기 하로 나누고 역대기를 역대 상, 역대 하로 나눠놨습니다 신약은 그래서 상하라고 안 하고 전후라고 하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후서 전서, 후서라고 나눴던 것은 왜 상하라고 안 했냐면요 이거는 다른 책들이에요 고린도 전서 따르고 고린도 후서 따르고 대살로니가 전서 따르고 대살로니가 후서 따르고 다르게 쓰여진 책이고요 상하라고 나누는 것은 원래 하나였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라고 그래서 구약은 원래 하나였는데 나누는 게 많고 구약은 나누는 게 없이 그대로 전후로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열한기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보려면 열한기 하만 따로 보면 한계가 있고요 열한기 전체 속을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열한기를 쓰는 사람이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썼습니다 라고 알려준 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열한기 서, 열한기 상, 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열한기를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큰 의미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두 가지 구조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 3부 구조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한기 상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그 물고기 그림에서는요 갈라지기 직전까지가 열한기 11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지고 다음 부분이 어디냐면요 열한기 상 12장에서 열한기 하 17장까지 굉장히 큰 부분을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북방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분열 왕국의 공간 역사 같은 관점에서 같이 쓰여져 있는 역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열한기 하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는요 유다 왕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멸망할 때 북쪽 호세아 왕이 죽을 때 남쪽의 희스기아 왕은 살아남아가지고 이 희스기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단일 왕국 그러다가 분열 왕국 우리나라처럼 나눠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만 남아가지고 멸망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머리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머리하고 몸통 부분이 여기고 아까 물고기 그림에 의하면은 꼬리 부분은 여기입니다 꼬리가 쭉 밑으로 길게 나온 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제가 동심 구조라고 하는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 원래 그 학문적으로는 키안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읽으면서는 죽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천 명 중에 한 명도 이런 구조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저라고 발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이거만 한 사람들 학자들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평생 그거 갖고 씨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력을 가상하게 여겨서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맨 처음과 끝이 대칭 구조를 이루다가 맨 가운데 핵심을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형태의 구조예요 그래서 비슷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가 1에서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맨 끝부분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하나는 게 왕국만 남죠 그거와 멸망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왕국이 처음과 끝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가 그리고 분열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서는 멸망한 게 나오는 거죠 멸망한 부분이랑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부분을 쓰는가 이때는 주로 대체로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갈라지자 말자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겠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처음에는 거의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북한을 그리는 그림들은 다 얼굴이 늑대 모양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해 무드가 와가지고 손잡고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왕할 때는 오무리 왕조라고 하는 북쪽의 왕조 북쪽의 가장 유력했던 왕조가 오무리 왕조, 예후 왕조라고 했는데요 이 오무리 왕조가 그중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 때는 열한기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요 이 오무리 왕조, 예후 왕조 이때를쯤 보게 되면요 왕들의 이름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는데 아버지, 아들이면 이쪽에는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엇갈려가지고 할 만큼 서로 친하게 통원을 하면서 왕조들끼리 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심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오무리 왕조, 바울, 숭배가 흥기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몰락하게 되었는가가 열한기상 16장 22절에서 열한기 12장 22절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한기가 전체 몇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느냐면요 약 4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를 다루는데요 400년 중에서 오무리 왕조, 이 시대가 몇 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냐면요 약 45년 400여 년 중에 45년이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기인데요 장수로 따지게 되면은 3분의 1 가까이가 이 가운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살해되고 있어요 400년을 하면서 45년을 3분의 1을 썼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굉장히 간략하게 했다는 거고 열한기를 썼던 열한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국 가운데 어떻게 바할 숭배 사상이 들어왔는가 그런데 이때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열한기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는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 바할 숭배 사상이 들어오는 것과 맞붙어가지고 결국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도의 역사로 말미야면서 급격히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가지고 양국 다 멸망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열한기 하에서 보내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공부할 열한기 하가 시작되는 게 중간쯤에 해당하겠죠?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선지사로 활동하는 그래서 오무리 왕조 때 활동했던 두 명의 유력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그 중에 엘리야의 활동은 열한기 상 부분에 있고 엘리사의 활동은 열한기 하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기 하를 또 따로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열한기 하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사람들이 분석을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열한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의미가 있지 열한기 하는 원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해놓다 보면 여러분이 어려워서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달락달락을 나눠놨거든요 제가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요 어떤 걸 찾기보다는 큰 의미의 그룹그룹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저는 총 다섯 개의 그룹으로 열한기 하를 나눴습니다 열한기 하, 열한기 하는 빼겠고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아까 얘기했던 오무리 왕조 시대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오무리 왕조와 어떻게 대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지켜지게 됐는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오무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죠 누가 심판을 하게 되냐면요 엘리사가 왕으로 기름부어 세웠던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왕으로 세웠던 예후 예후에 의해서 오무리의 왕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개혁했는가 그리고 남쪽의 왕 요하스가 어떻게 남쪽에서 개혁을 했는가 이 이야기가 열한기 하 9장에서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개혁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지냈는가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는데요 이 오무리 왕조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후가 오무리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친하게 지냈던 남쪽 유다의 왕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을 죽였으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다시 갈등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갈등 구조를 이루는 이야기가 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는 굉장히 강성했던 왕, 우시아 왕이 있어가지고요 어려움을 버티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어떻게 굉장히 많은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멸망했는가 관한 이야기가 17에서 20장입니다 나눠드린 그 열한기의 연대기를 보게 되면요 예후 왕부터 스가리아 왕까지가 예후 왕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 그 다음에 살룸, 그 다음 문화햄,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가운데 이름이 있죠 문화햄 빼놓고요 무슨 얘기냐면 다 살해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3일, 2년 계속 바꾸면서 정치적 혼란기를 하게 되면서 그 반대편에서는 아샤라, 우시아하고 요담이라고 하는 왕들이 오랜 기간 통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데 북쪽에서는 계속 왕들이 바뀌면서 결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맞서 멸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 왕이었던 문화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멸망하는가 제가 잘못했네요 문화세의 배도와 했는가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왕이 북쪽 이스라엘고 남쪽은 히스기아 왕이었는데요 남쪽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랑 대화하고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17에서 20장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히스기아의 아들이었던 문화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지고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멸망하는가가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오무리 왕조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인데 맨 앞장은요 아시아가 어떻게 죽는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엘리아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1기 상은 엘리아의 시대였고 11기 한은 엘리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앞부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리더십이 이양되는가가 2장에 나와 있고요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하고 모합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주변에 모합, 만몬 이런 날부터 조공을 받았었는데 아시아가 죽으면서 조공을 더 이상 받치지 않고 배에 빠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친했던 유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 있던 아람 여기하고 합쳐서 모합과 전쟁을 벌이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하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냐면 엘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합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엘리사가 하는 네 개의 기적이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과부 엘리사의 제자였던 선지자의 아내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가지고 먹기 살기 힘들 때 엘리사에게 하소연하자 기름을 부어달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엘리사를 극진히 모셨다가 아들을 낳게 되고 죽게 됐다가 다시 살리는 그런 순행여인에 관한 것 독이 든 음식 그리고 신약의 오병이와 같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먹게 되는 이런 엘리사가 일으키는 네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북쪽의 아람이라고는 이방의 장수 남한 장군을 고치는 이야기 다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엘리사와 다섯 개의 기적 해가지고 도끼를 찾는 것, 아람 군대를 묻히는 것, 물리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무엇이냐면 다메색, 아람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엘리사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왕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장을 뺀 2장부터 8장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엘리사를 중심으로 있어요 시대는 오무리 왕조 시대이기는 하지만요 결국 이 오무리 왕조가 어떻게 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화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남쪽에 간단하게 이 오무리 왕조 시대 때 남유다는 어떤 왕들이 통치하는가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열한기 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왕들은 간략하게 소개된다고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9에서 12장까지 보게 되면 오무리 왕조를 심판하는 왕조가 누구냐면 바로 예후 왕조라고 했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오무리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가가 9장 1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후가 북쪽의 오무리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친하게 지냈던 남쪽의 왕족들도 다 몰살합니다 그래서 아달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달라는 오무리 왕조의 굉장히 유력했던 왕인 아하부왕 있죠 아하부왕의 딸이었어요 통혼을 해가지고 남쪽 유대의 왕비였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고 나니까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달라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북쪽의 아하시아 왕의 동생이었던 여호세바라고 하는 공주가 자신의 조카 요아스를 딱 한 명을 살려가지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아달라를 몰아내고 어떻게 왕위를 되찾게 됐는가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가 어떻게 남유다 가운데 개혁을 했는가 그 이야기가 다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엘리사가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다음 왕들이었던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 이세가 북쪽에서 통치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되고 여로보암도 간단하게 소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이세는 북이스라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했고 주변 나라부터 조공도 받고 근데 여러분 열한기야 14장을 한번 잠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역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성한 왕국을 건설했던 여로보암 이세 같은 사람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야 14장 말씀해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3절 24절은 일반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왕을 소개하는 열한기 기자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25절에서 27절까지 딱 3절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5절이 뭐냐면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이 26절입니다 이는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우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였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세의 치적은 딱 25절에 한 절로 간단하게 요약하고요 그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한기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요 400여 년의 기간 중에서 오무리 왕조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한 45년 정도의 역사만 집중적으로 3분의 1을 다루고 또 여로보암 같이 강성한 왕은 오히려 딱 한 절로 그 치적을 기록한 만큼 일반 역사의 관점이 아닌 전적인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남쪽에서는 아시아라 요담이라고 하는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시아라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우시아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아까 나눠드린 연대기에 보면 같이 표시가 됐는데 우시아 요담 이 두 왕이 견고하게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 7명의 왕이 바뀌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의 왕 중에서 살해당하는 왕은 4명 그러니까 굉장한 극심한 혼란 남쪽 유다는 정치적인 안정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겠죠 이런 혼란기에 왜 혼란이 오냐면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했어요 오무리 왕조 때 바할 숭배를 할 무렵에 서로 나쁜 짓 할 때는 의기투합이 잘 되잖아요 의기투합해서 화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오무리 왕조를 다 죽일 때 남쪽 아시아 왕도 죽이니까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게 되고 계속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서로 싸우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호세아 바로 직전인 베가라고 하는 왕이 남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바로 위했던 아람 왕하고 같이 협약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 왕이었던 아하스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막아설 능력이 없으니까 훨씬 더 그 북쪽에 새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고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도 살아남기는 하지만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봉신국가로서 전락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하스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그 멸망에 대한 평가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멸망했다 이야기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멸망했는가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17장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국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애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멸망한 것은 정치적인 위기도 아니었고 왜 강대국의 공격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구절구절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남쪽에는 히스기아가 등극하게 되고요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위협하는 장면이 18장부터 19장에 걸쳐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에서도 나오는데요 두 번이나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위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잠잠 있고 히스기아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나가지고 결국 그루 말미야마서 아수르는 갑자기 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싹 물러가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은요 히스기아가 뛰어난 정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과의 대결이 히스기아와 아수르 왕과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아수르 왕과 여우와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로 여기서는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가장 큰 위기를 넘겼던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 생명을 더 연장시켜달라가지고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할 때 조문을 왔던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모든 기물들을 보여주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히스기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가장 큰 위기 그렇게 오랫동안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은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영적인 성공을 거뒀지만은 그 성공에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현재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아까 예약했죠 이게 이집트 지역이고요 시네반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반달 지역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거대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봉신국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여기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아의 왕의 아들이었던 문하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가가 21장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21장 한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히스기아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가장 훌륭했던 왕이 두 명 있었죠 영조하고 정조하고 저는 근데 히스기아 왕하고요 히스기아의 손자였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이 왕이 꼭 운나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와 같다라는 느낌은 이스라엘 말기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해서 영적으로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아는 어떻게 말하면 철저하게 자식 교육에 실패를 해서 이 문하세로 말미암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도장을 받는 왕이 바로 이 문하세 왕이거든요 히스기아 또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녀 교육을 실패했어요 다 굉장히 신앙이 좋았거든요 근데 다 자녀 교육을 실패해가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걸 보면서 신앙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제사는 유산은 내가 안 까먹고 지키고만 있으면 자식에게 넘어가는데요 신앙은 나 혼자 잘한다고 절대로 자녀가 신앙을 잘 물려받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주는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문하세의 그런 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었던 요시안은 정반대로 정조죠 정조와 같은 역할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유단의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이 요시안은 북쪽의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남쪽의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잖아요 애굽의 그때 왕이었던 느고 애굽 왕을 바루라고 하죠 파라오 그 중에 느고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쭉 쳐들어가는데 요시아가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막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은 결국은 중단되게 되죠 그 사건까지가 23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었던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느고가 전쟁을 치르고 내려오면서 이 아하스를 폐위를 시키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요 여호야기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 아하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고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호야김이 있다가 나중에 북쪽에 바벨론의 너부갓네살에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애굽이 아닌 너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받쳐요 그러다가 너무 그것이 아깠는지 남쪽에 있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지원을 기대하면서 조공을 끊게 되거든요 조공을 끊게 되니까 너부갓네살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끄고 쭉 쳐들어 내려오는데 그때 여호야김은 직전에 자연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조공을 안 받쳐가지고 화나서 쳐들어왔던 너부갓네살에 싸웠던 왕은 바로 여호야김인데요 결국 함락이 돼가지고요 여호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아도 결국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조공을 끊게 되자 너부갓네살왕이 와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횟수로 3년 만에 정복해가지고 멸망시키게 되고 그래서 성벽 다 헐고 성전 다 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왕족, 귀족, 기술자 지도자들 중심으로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요 왜냐하면 반란을 못 일으키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기반이 없었던 가장 서민층만 남겨놓게 되고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멸망했다가 끝이 아니고 여호야기니 석방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한기야 마지막 부분인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야 가장 마지막입니다 열한기야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날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야긴이 석방된 거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3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도로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으로 멸망하고 나가지고 훨씬 뒤에 이야기거든요 한 20년이 넘는 후의 이야기인데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반드시 70년 후에는 귀환시키겠다는 회복의 약속의 조짐을 마지막 열한기하에 가능성으로 딱 보여주면서 열한기하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몇 십 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열한기하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최소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걸 보면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한기를 쓸 때 왜 쓰게 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수요설교 때 한번 설교를 했던 건데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는 마루둑에게 전쟁에서 져서 우리는 끌려왔다 생각을 해요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인 성전은 회파되었어요 제의종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벨론에 사니까 바벨론의 신을 믿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마루둑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멸망해서 이곳에 와야 됐을까? 고민하게 되죠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과거의 역사를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한기를 과거 속에 있었던 입들을 상기하면서 써내려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있잖아요 멸망할 당시에 마지막 선지자였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도 못 전했고 계속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우왕좌왕하는 틈에 죽음은 나타나지는데 그 틈방울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들 백성을 위해서 회계를 선포하지 말아라 저희들이 회계하든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당대 사람들에게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기대감 없이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실제 아무도 듣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평가받은 것은 멸망할 때가 아니라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그토록 우리는 안전하다고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멸망할 것이다 회계하라 이렇게 선지했던 예레미야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레미야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에는 반드시 귀환하게 될 거다는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당대를 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를 위한 선지자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해요 아마 예레미야가 멸망할 때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우아를 믿는 종교는 더 이상 자취 없이 사라지게 되었을 텐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자기의 가장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자기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런 시편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가지고 슬픔을 노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의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걸 노래하는 회개의 기도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5편 106편인데요 106편 7절에서 14절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 구절로 택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자막을요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실패를 하면서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라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상을 하는 건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홍해에서 거역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 앞에 머물러 서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장남들을 잃은 성난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게 또 쫓아옵니다 진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 원망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면요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과 자기의 백성과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경험을 하면서 왔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일들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 홍해 앞에 있는 홍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한 자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바다를 하게 되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홍해 앞에 있지만 자기의 보기는 진태양난의 어려움이지만 자기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을 체험하기 바로 직전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원망하는 것을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아까 창세기 39장에서 애굽이 아니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였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왔던 요셉하고의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가장 위기였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의 바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내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소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하게 구원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13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망각에 있다는 것이에요 열 가지의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지만은 잊게 되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항상 우리 구원 사건에 정점으로 넣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사건인데요 그 하나가 홍해 사건이고요 추레구파에서 홍해로 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구원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바로 경험했음에도 곧바로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인다 할지라도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래서 저는 신앙의 큰 적이 바로 이 망각과 조급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현재 나은 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소망을 배우는 책이 바로 저는 이 성경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열한기 하를 읽어가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성경 구절은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집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굉장한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출구해 있는 글귀예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영적 자유자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열한기 하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 열한기 하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시간이고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이야기들이기에 낯설고 어색하고 일단 지루하기까지 한 이 성경 이야기지만 하나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경험이 현재 우리의 상황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 인내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 많은 생소한 정보들이 이 시간 강의되었기에 기억되는 부분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또한 필요한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 부유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피곤하고 지루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 풍성함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levelvilvi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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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